야, 하나도 안 비려. 와, 진짜 맛있다. 깜짝 놀랐네. 와, 굴이 진짜 맛있다. 벌어진 거 있다. 야, 굴이 진짜 맛있지? 진짜 맛있어. 너 걸렸는데 먹어라. 나 깜짝 놀랐어. 걸렸으니까 먹어라. 편하게 먹어라 했는데. 맛있다. 맛있어. 와, 이거. 나 라면 하나만 끓여주면 안 돼요? 팩스 추리, 팩스 추리. 굴도 호불호가 있어서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예 못 먹어요. 이것만 있으면 먹겠다. 한 판 더 있어. 돼지고기 좀 넘겨주면 안 돼? 응. 아, 넘겨. 아, 본인 먹으면. 넘겨주려고 한 게 아니라. 아, 너무 맛있다, 형. 밥 한 공기 더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와, 형 지금 고기로만 지금 이거 먹는 거야? 억지로 먹는 거 아니지? 아니, 형 이거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정훈이 형이 안 좋아하는 메뉴니까. 맞아, 볼 수가 없다. 인우도. 응. 굴 그렇게 안 좋아하잖아, 인우도. 그러니까 뭔가 애매하다. 그냥 진짜 밥 먹어야겠다. 응. 진짜 맛있다. 굴 맞아? 굴 맞나? 응. 갈비 아니야? 응. 진짜 크다. 야, 알이 엄청 크네. 야, 진짜 손으로는 아까 안 걸렸으면 용의선상에서 그냥 벗어놨다. 맞아요, 맞아. 왜, 왜. 지금 제가 제일 잘 먹잖아요. 그러네. 인우야. 응? 왜 이렇게 조용해? 나인우 너무 조용한데. 나 원래 밥 먹을 때 조용한데? 의심 안 받으려고 꾸역꾸역 넣다 보니 그렇지 뭐. 그거 다 칙시다, 형님. 네, 접민아. 너구나. 뜬금없었는데. 응, 갑자기? 원래 불안하면 악수를 두거든요. 근데 그 악수를 세윤이가 둔 것 같아요. 무슨 소리야, 또? 또 몰아가기 싫어. 또 몰아가기 싫어. 또 시작이야, 또 시작이야. 또 좋은 거 먹여놨더니 헛소리. 무슨 소리예요, 그게 형. 그러니까 선우한테 딱 제일 몰아가더라고. 형. 내가 잡은 거야. 그러니까. 마피아를. 마피아는 한 명만 살면 되거든. 영웅을 역정 느낌으로 만들면 어떻게 영웅이야, 나는. 아니, 근데 저런 것도 있었어. 내가 아예 다른 사람을 세윤이를 지목을 했잖아. 세윤이가 나한테 되게 뭐라고 그랬어. 뭐라고요? 왜 지금 여론이 해야 되는, 이쪽으로 형성이 돼 있는데 나보고 갑자기 트냐고. 나를 찝었기 때문에 용의 현상에 형은 아직도 내려오지 못하고 있어요. 난 계속 있으려고. 죽여라, 죽여. 죽여. 난 아직도 더요. 난 아직도 상태에서. 난 아직도 나를 잠시 짜증이 돼. 난 아직도 그래서 그quality가 좀 떠나가고 있어요. 난 아직도 이런 거지.